겉보기엔 평범한 신발가게지만 북유럽 특유의 나막신이 진열되어 있다. 진흙 땅에서도 일할 수 있었던 덴마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할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솔뱅의 또 다른 명물빵 에이블 스키버다. 75년 전통의 3대째 이어져오는 빵집이다. 덴마크 가정엔 이런 모양의 주물펜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한다. 덴마크 가정식 팬케이크다. 이 빵 역시 주재료는 밀가루로 간단하지만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낸 신선함이 맛의 비결이다. 뜨거운 불앞에서 종일 빵을 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노릇노릇하게 만드는 작업은 단순해도 긴장이 되었다. 첫번째 이어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남상 방식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